장애인들을 장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음악을 해보니까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시선 같은 거는 반부로 나타난 일이 없고 매력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 대한민국 최초로 창단된 장애인 판소리 창단입니다. 감사합니다.